4년만 많이 갔지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 걔는 구조 잘 몰라. 아 그렇네. 그런데 갑자기 지효가 너 라디오 하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나 KBS에요. 그래서 미안해. 세상과의 단절. 지효가 확실히 노력을 하는 게 아까 계속 혼자 핸드폰으로 뭐 하나 봤더니 지코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지코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지효야 그래도. 지효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야. 지효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웃음을 선택할 거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담쌓고 사는 게 나아. 그럼. 아 진짜 몰랐어 정말. 몰라도 돼 모를 수 있지 뭐. 너 요즘 최신곡 뭐 듣니? 최신곡이요 오빠? 나 알아. 프리스타일 Y. 프리스타일 Y. 미니온 피해 형. 도토리로 던져줘 어떻게 해. 스크리스타일 Y 됐지. 야 냉동인간이네 냉동인간. 형 프리스타일 Y. 형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알아서 뭐하냐. 아 근데 왜. 왜 지효한테 뭐라 그래요. 프리스타일 Y도 모르는데. 석진이 형 지금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 아까 수척 봤는데 지석준 옆에 발율정자가 여보. 발율정자가. 석진이 형. 피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석진이 형 그 밖에 지금 또 이제 핫라인 가동한다 핫라인. 노사장님 나선다 노사장님. 노사장님 한번 와줘야 될 것 같아요. SBS 인원국장 한번 돌아줘요. 뛰어. 달려라. 한나야. 빨리 와야지. 저기 올려놔 저기 올려놔 저기 올려놔. 빨리 와야지. 누나 말고. 지효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효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효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효가 뭐해. 너는 앉지 말고. 아니지 나 앉으면 앉으세요. 누나가 왜 앉아. 지효 재밌다. 세상과 담사음 캐릭터 재밌다.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이 있어 16층에. 뱀 뱀 뱀. 지효 캐릭터 나왔다. 네가 진짜 에이스 지효의 몇 년 만에 탄생한 캐릭터냐.